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 뭐가 많이 왔죠? 비가 좀 왔나요? 비가 좀 왔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종일 시온이 책꽂이 짜느라고 창고에서 짰어요. 거기다 짜서 완성했습니다. 하루가 참 빨리 가네요. 그렇죠? 하루가 참 빨리 가고 또 시간도 참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여러분 병이란 게 뭘까요? 병. 여러분들이 물병. 여러분 질병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편한 현실. 맞습니다. 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뭔가 그런 몸의 악한 조건들. 그런데 이 병은 사실 많이 먹어서 생겼을까요? 적게 먹어서 생겼을까요? 많이 먹어서 생겼죠. 많이 먹어서 생깁니다. 암이라는 그 한자 단어도 보면요. 입구자가 세 개 있죠. 많이 먹었다는 뜻이겠죠. 사실 198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도 한국 같은 나라, 한국도 굉장히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과하게 먹고 이것저것 많이 먹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소아 불량부터 시작해서 여러 질환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듣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그 이름까지 불과 10년 만에도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벌써 뭐 한 수십 년 전에 질병 개수가 12,420개였으니까. 12,420개.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암도 무슨 악성, 휘기, 종양까지도 생기고요.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원리를 알면은 이 질병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답이 있겠죠. 우리가 하나만큼은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주위에서 질병이 회복되거나 분명히 좋아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나도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한 번도 맨땅에 헤딩한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여러분 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자연치혈을 통해서 회복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중에는 거의 병원에서 못 낫는 사람들, 현대의학이로는 치유불가능, 뭐 이런 사람들이 회복된 사례들이 있는 걸 보셨어요? 충분히 볼 수 있죠. 많이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도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렇죠. 그 사람도 나보다 더 악조건의 사람도 회복될 수 있다면 나는 훨씬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다. 아니면 빨린 아니라도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상담할 때 말씀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감사예요. 감사.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함 없이 살아왔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속고 혹은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혹은 또 자기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하고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만 되는가? 그런 것들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내 몸에 병을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 유전자라는 거대한 세포 조직으로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세포 조직에 또 유전자가 있고 그 세포에 결합된 굉장히 놀라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가 병될 때 우리의 몸이 그냥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질 때는 우리가 어떤 경로로 망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평생에 걸쳐서 내가 나쁜 음식도 먹고 나쁜 생각도 하고 나쁜 행동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질병을 만드는 게 죄잖아요. 그 죄의 싹대로 만들어진 내 몸의 그 질병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대로 죄의 싹을 청산해 나가야 되겠죠. 청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그 암의 진행이 심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찬스를 넣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가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요. 기도, 믿음, 강한 신뢰,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적을. 그런 기적이 없이는 현대의학으로 치료될 수 없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실 감기 하나만 가지고 와도 치료됩니까? 안 돼요. 사실은요. 치료된 게 아닙니다. 그게 완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질병의 외형과 위치만 바꿔놨을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내가 감기로 갔는데 감기라는 균이라든지 염증을 좀 바꿔서 항생제를 썼더니 그것을 없앤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나중에 또 생기는 거예요. 어떤 약물이든지 간에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못 잡으니까. 사실 자연치유의 매력은 뭐냐면 원인을 해결하는 거예요. 수돗꼭지에 물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밑에 있는 바닥에 물이 나올 때 계속 아무리 물을 닦아보세요. 그게 해결되나요? 안 되죠. 처음에는 뚝뚝뚝 떨어질 때는 해결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더 많이 떨어지고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면 해결을 못해요. 무엇을 찾아야 된다고요? 새는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 원인을 찾아 놓고 나머지 결과들을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 그러니까 원인을 해결하지도록 안 해도 않고 자꾸 결과만 치료하다 보니까 그 원인은 더 커집니다. 공사할 게 더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인력도 많이 들고 수고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사실 우리가 병든 것은요. 유방암, 아토피 이런 거 있죠. 염색체 몇 번이 망가졌을 때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지도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개념 지도. 그 지도에 보면 1번 유전자 1, 2, 3 중앙 두 번째가 망가지면 어디가 안 좋아지고 17번의 유전자가 염색체가 망가지면 아토피가 있고 27번 유방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외우진 못했지만 그 지도에 보면 마치 자동차의 퓨즈처럼 그 숫자의 나열 된 그 부분이 질병을 만들었던 거예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쁜 공기 마셔서도 있고 나쁜 생각을 해서도 있고 또 나쁜 음식을 먹어서도 있고 술을 마셔서도 있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유전자가 파괴되고 유전자가 망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병이 걸린 거예요. 만약에 술만 원인이다 하면 술 먹은 사람 다 간은 걸려야 되는데 술 먹고 죽을 때까지 간은 안 걸린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 제가 질문 받는 게 그거예요. 원장님 우리 할아버지는 술 마시고도 80, 90세까지 살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90세까지 담배 피고도 폐암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걸렸나요?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고기 실컷 먹었는데도 100살까지 살았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고 커피만 마셨는데도 전혀 뇌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거기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경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유전자가 망가졌을 때 질병이 걸리는 거거든요. 술이 직접적인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직접적인 원인은 질병의 이름을 만들었던 것은 유전자가 망가졌을 때예요. 그런데 그 경로가 술일 수도 있고 담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틸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채를 먹는데도 암이 걸렸어요. 말이 됩니까? 그건 되거든요. 야채를 먹어도 암이 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질소가 많은 야채를 먹게 되면 아질산염이 바람 인재를 만들어내요. 또 된장을 먹는데도 암이 걸릴 수 있어요. 된장의 아폴로톡신이 암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치즈를 먹다가 사망을 했잖아요. 검사해보니까 치즈에 독이 있었던 거예요. 발효독. 그 바람 물질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의 원인을 만들어내는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뭐가 망가졌을 때요. 유전자가 망가졌을 때 바로 걸리는 게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아토피라든지 수많은 질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질병을 얻거나 몸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망가졌으니까 할 게 없을까요?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병원에 가서 의사하라는 거 똑같은 치료를 해야 될까요? 아니 뭐를 해야 될까요? 아무리 결과를 잘라내고 방사선 항암치료를 해도요. 또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공격을 받으면 암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지름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혈액을 바꿔주는 겁니다. 혈액. 내 혈액의 상태에 따라서 질병의 그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혈액을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자연치유에서 저는 중요한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뜻, 목적, 의식, 가치관 뭐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오셔서 자연치유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유튜브를 보고도 오시고 또 뭐 이렇게 블로그를 보고도 오시고 소개를 도 오시는데 이렇게 오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 올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내가 얼마큼 많이 낫을까? 얼마큼 많이 회복될까? 내 병원 한 2개월 만에 회복될 수 있을까? 나를 소개해 준 사람은 뭐 1년 동안 걸려서 암이 나왔다는데 또 어떤 사람은 3개월 동안 암이 나왔다는데 나는 그러면 가면은 한 5개월쯤만 잡을까? 욕심을 비우고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사실요. 암이 나은 사람들을 보면 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주변에 보세요. 뭔가 엄청 열심히 운동해서 암이 나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을 포기하냐면 욕심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시간도 포기하고 이제는 내가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운동을 하고 편하게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고 어떤 강박관님 시간이라는 그 스트레스로부터 자유감을 얻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항암치료를 하고 이제 죽어도 내가 이 치료를 못하겠다. 그냥 죽더라도 그 시온의 동산 산속에 가가지고 1개월만 그냥 거기서 쉬었다가 그냥 뭐 편하게 살다 죽자. 이렇게 오셨는데 1개월만 있다 가려고 하셨는데 이분이 컨디션이 좋아지고 항암치료 받았으니까 막 손발이 나중에 찌릿하거든요. 감각이 없어지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감각이 돌아오더니 갑자기 운영님 한 달만 더 있을래요 그러더라고요. 한 달 더 계셨어요. 그러다가 또 몸이 좀 더 식욕도 땡기고 처음에는 진짜 거의 20일, 30일 동안 여러분들 그래도 많이 드시는 편이에요. 이만큼밖에 못 드셨어요. 맛이 없어가지고 항암치료 결과 후에 바로 오셨으니까. 진짜 음식도 진짜 맛없어가지고 딱 이만큼씩밖에 못 드셔요. 밤 이만큼 야채 몇 가지. 근데 이분이 또 한 달 있다가 식욕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달 더 있는다. 그러더니 뭐 계룡산도 가시고 송리산도 가시고 이분이요. 처음에는 막 산도 잘 못한 복마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3개월까지 있다가 가셔가지고 한 달 더 집에서 생활하시고 검사했는데 완치 판정받았어요. 아예 없어져버렸어요. 보령뿐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번 또 하고 한 번 또 했는데 지금 몇 년 됐죠. 지금까지 재발이 안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분이 오실 때 그냥 내가 물도 어떻게 마시고 어떻게 해서 치료를 해가지고 나서야 되겠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왔다면 굉장히 마음속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분은 포기하고 따른 거예요. 포기하고. 이해하시겠죠? 그냥 다 내려놓고 죽어도 차라리 나는 자연치유하다 죽겠다. 자연치유도 아닙니다. 이분한테는. 쉬다 죽겠다. 처음에는요. 제가 상담을 해도 이제 얼마 전에 통화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들리더래요. 왜냐하면 세상이 좋다는 거 너무 많고 암에 걸렸다니까 주변에서 뭐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거 해라 저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 말도 이제 스트레스 낸 거예요. 심지어 제가 이제 상담을 하려고 해도 그것도 스트레스 낸 거예요. 그냥 목적은 뭐만 하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쉬고 산책이나 다니고 나오는 음식만 집에서 해먹지 않고 먹고 가려고 했다가 이분이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딱 있으면서 없어진 거죠. 물론 뭐 사람마다 틀리죠. 몸마다 틀리고 암의 형태마다 틀리겠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려놓고 포기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우리 유전자는요. 뜻에 반응을 합니다. 무엇에 반응한다고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이게 켜지면 유전자에도 스위치가 있거든요. 스위치가 켜지면 우리 몸이 에너지가 들어오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그 엄청난 회복의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마치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냐면 스위치로 비교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전선을 통해 전기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다 들어왔어요. 근데 꺼버리면 불이 꺼집니다. 근데 이게 죽은 걸까요? 사실은 뭐만 안 켜진 거예요? 이미 유전자로 말하면 우리 몸에는 회복될 수 있는 사후 대책이 다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진화론이 아닌 어떻게 보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셨을 때 이미 우리가 범죄할 것도 아셨고 범죄 후에 대책을 이미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전자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 스위치만 켜버리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 스위치를 못 켜고 그냥 깜깜한 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스위치를 켤 수 있을까요? 아까 뭐에 반응한다 그랬어요? 그냥 뜻에 반응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뜻을 갖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나는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 그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너무 감사하다. 나는 정말 회복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로 땅에 보내셨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지 않겠냐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준다는 사실을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이 있게 되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즐겁죠?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를 살다라도 가장 기쁜 삶을 살게 됩니다. 한 달을 살면 굉장히 행복하겠죠. 그 기쁨이 그 기쁨이 내 질병을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발견이 되었어요. 행복 웃음 웃는 사람과 웃지 않는 사람의 면역체가 아주 틀려요. 여러분 많이 웃어야 될까요? 많이 웃으세요. 아주 많이 웃으시고 안 되면 거울 보고라도 한번 웃으세요. 많이 웃으시면 면역력이 엄청나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면역질환이 약한 분들 있죠. 아토피라든지 면역질환들 또 암이라든지 사실 어떻게 보면 면역체 다 문제들이에요.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공통적으로 차라리 안 웃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연습하셔서 많이 웃으십니까? 충분히 웃으시죠? 많이 웃으셔야 돼요. 산에 가서도 그냥 뭐 시원하게도 웃으시고 같이 이렇게 허그도 해주시고 좀 더 뭔가 좀 내가 일반 생활을 할 때는 뭔가 그냥 굉장히 그 좀 무게를 잡고 다녀야 될 것만 같았던 그 삶 속에서 뭔가 좀 마음을 열어놓고 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동을 받고 감사를 느끼고 그것이 습관화 되어서 미소를 잃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치료의 시작이 아닌가 네 안 웃고 치료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웃고 치료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안 웃는 사람이 치료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그렇죠? 웃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데 어떻게 치료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낫는다는 확신이 있고 기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겠죠. 그 기쁨 자체가 사실은 치유의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뜻에 반응한다 라는 말은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선입견이라든지 권연관념이라든지 제한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보고 찾아보죠. 핸드폰으로 그러면은 무슨 질병 이 병은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그래요? 안 그래요? 혹시 우리 선생님 신장이 안 좋으시지만 아시나요? 요즘에는 환우분들도 자기 질병 수치 뭐 먹어야 될지 싹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터넷 정보상이나 의사나 현대 내가 충분히 아는 지식은 이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다 나타나 있잖아요. 신장 포타슘에 의하면 칼륨, 오렌지, 과일, 채소 먹지 말라고 하죠. 현미도 먹으라고 해요. 신장 현미 먹으라는 사람 봤어요? 먹으라는 의사 봤어요? 현미를 못 먹게 합니다. 칼륨이도 많다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제한시켜 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유방암, 호르몬 억제 그렇죠? 자가 면역질환 이거는 자기 면역이 자유를 공격하니까 면역을 죽일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뭔가를 카트라인에 해놓고 제한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거기에 제한을 받습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안에서 뭔가 찾으려고 해결하다 보니까 그 밖에를 튀쳐 나오지 못합니다. 그 밖에 튀쳐 나오는 게 사실은 뭐냐면 기적이죠. 그렇죠? 그것을 태고 나아오나야 되는데 그것을 못 나오고 거기서 허우적대다가 끝내는 자연치도 안 되고 아무 치료도 안 되고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버려야 됩니다. 어떠한 고정관념이라든지 일반화, 대중화된 사상들을 생각들을 깨트려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위에다가 건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뜻에 반응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감사하게 되면 웃음이 나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복권에 당첨되었어요. 우리 유은숙 사모님 복권 당첨되었어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그냥 좋죠일까요? 32억짜리 로또 복권 당첨되었어요. 어느 정도로 좋을까요? 불안할 정도로 좋죠. 그렇죠. 그 정도가 좋은 거죠. 너무 좋죠. 뭐 그냥 별거 아니라면 나눠줘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불안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복권이 당첨됐을 때 기분이 아주 좋을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돈 뭐 1, 2만 원 몇 천 주소도 기분이 좋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복권이 당첨되었을 때 옛날에는 뭐 이렇게 돈을 긁는 복권이 있죠. 그럼 천만 원, 2천만 원짜리. 천만 원짜리. 이렇게 됐어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천만 원을 갖고 있나요? 갖고 있지 않나요? 나는 지금 뭐 한 장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동전으로 긁은 종이 한 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쁩니다. 이유는 종이 한 장이지만 이걸 내가 바꾸면 주택은행이나 은행 가서 바꾸면 천만 원의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 돈의 가치가 없는 그냥 종이라면 기쁠 이유가 없죠. 가면 바꿔줄 거니까 내가 지금 단돈 천만 원을 안 갖고 있어도 한 달 후에 그것을 갔더라도 1년 후에 갔더라도 난 이미 천만 원을 낼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질병에 나아야 기쁘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1년이 될지 아니면 몇 개월이 될지 다음 주에 될지 그건 몰라도 확신이 있으면요.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출할 때 뭐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냐면 확신을 갖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면 뜻이 반응을 해버려요. 보통 우리가 제가 하치를 키우잖아요. 하치를 키우면 하치도 뜻에 반응할까요? 안 할까요? 하치의 세포들도 이거 다 못 맞히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IQ가 굉장히 두 자리도 안 되는 두 자리일 때 개도 뜻에 반응해요? 안 해요? 하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한동안은 하치 교육을 시킨다고 먹을 것도 많이 써보고 때리기도 해보고 때릴 때는 회초리를 가지고 코만 살짝 탁 때리면 따끔하잖아요. 말을 잘 듣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말 아주 잘 들어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 부르면 하치가 절대 안 오는 곳이 있고 어떤 곳에서 부르면 무조건 뛰어오는 곳이 있어요. 제가 이 하치에게 먹을 거 맛있는 걸 사줄 때는 한동안 육포된 거나 훈련시킬대요. 어렸을 때 육포나 그런데 그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쪽에 가면서 하치하면 꼬리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제가 집으로 묶으러 갈 때는 저쪽에서 하치하면서 제가 뒤에 한 번만 돌아봐도 저쪽에서 오지도 않아요. 꼬리만 살짝살짝을 들고 제가 가면 몇 메다 가고 또 가면 몇 메다 갑니다. 때로는 제가 먹을 거를 주는 어떤 입장에서 가면 또 절대 안 도망가고 오고요. 이 개가 뭐를 알아버렸냐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곳에 있거나 어떤 표정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할 때마다 저 주인이 나를 묶으려고 하는구나. 제가 회초리 하나를 갖고 있으면 저 주인은 저거를 나에게 때리려고 하는구나. 똑같은 막대기인데 어떨 때는 장난감이 될 수 있고 맞는 회초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막대기를 갖고 오면 그건 절대 얘가 도망가지 않고 와서 던져주고 하니까 물죠. 어떤 회초리는 딱 들기만 해도 꼬리 팍 내리고 도망갑니다. 개가 뭐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뜻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정말 그러한 반응의 구조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뜻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연출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못해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 많이 웃는 것 그렇죠? 그리고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고 또 항상 뭔가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위기가 왔을 때 불신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끝까지 확신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굴곡이 굉장히 많아요. 굴곡도 많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악조건을 안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회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들은 분도 계시지만 간질 약을 평생 먹어갔던 아이였고요. 그런데 이 아이는 간질에 한 번 여러분 간질 무섭죠? 간질 한 거 보셨죠? 네 이게 이제 아버지 때부터 이어 온 간질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갖고 온 간질이었기 때문에 간질에 한 번 걸리면 잘 낫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거의 뭐 희귀 낫지 않은 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약을 계속 먹는데 이제 저희가 뭐 자윤출도 하고 여기서 성경도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제 원장님 제가 약을 끊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간질 약이었기 때문에 정신과 약이나 제어가 안 되는 약들은 제가 그 당시에도 끊게 시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끊어보겠다는데 제가 끊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좋다 하겠죠. 그래서 끊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열심히 하고 찬미도 많이 부르고 더 말씀으로 확신도 갖고 그리고 이 간질이 약간 올 때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그 올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가 무릎을 꿇고 18살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 이 고비를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수차례를 그 고비를 넘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저도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약을 이제 끊다 보니까 한 달 지나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약 기운이 싹 떨어진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간질이 오겠죠. 제가 잡으니까 힘이 얼마나 빼빼 마른 이 아이가 뿌리치는데요. 벗검 나고 무섭기도 하고 눈도 싹 돌아가고 근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나 한두 번 하고 말겠지. 그래서 자연치우를 하고 본인이 믿어서 한 건데 이거 제가 약 끊으라고 한 마디도 안 했고 본인이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끊은 건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아이의 믿음을 저버릴까 제가 아기 낳기 전이었어요. 그때는 결혼 한 초 그 해였으니까 분명히 이게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실까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근데 더 심해지는 거예요. 계속 주기가 더 많아지고 하루에 한 번 며칠에 한 번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며칠에 한 번 하루에 한 번까지 이제 좀 위기가 오는 거죠. 나 그것도 못해서 하루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는 못 느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친보호자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은 아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리 자연치가 좋지만 당연하죠. 아이 작겠잖아요. 그냥 그거 한 번 하고 나면요 힘 쫙 빠져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40 몇 킬로인가요? 50킬로도 안 나가는 남자가 170킬로도 안 나가는 그 빼빼한 몸에 하고 나면 에너지가 쫙 빠져요.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어떻게 할래? 네가 한번 다시 선택해봐라.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을 끊는다고 했고 그 아이가 그 아이가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죽어도 약을 안 먹고 죽겠다. 그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여러분들의 암이 커진 거 그건 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얘도 문제예요. 지금 현재 문제의 고비입니다. 그렇게 하고 났는데 그래도 안 없어져요. 계속요. 뜻을 바꿨고 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녁에 와버리니까 무섭고 좀 힘드니까 나중에 제가 하루를 같이 잤어요. 이 아이와 집사람이 이야기하고 오늘은 이 아이와 함께 자겠다. 그래서 잠을 자는데 일곱 번을 했어요. 그날 저녁에 저는 정말 잠 한숨 못 자고 하고 나서 30분 자고 나서 또 깨서 하고 또 깨서 막 여섯, 일곱 번 하다 보니까 저도 둘 다 그냥 녹초가 돼버린 거예요. 진짜로요. 같이 하는 동안 사실 기도가 기도고 뭐고 할 것 없이 무섭거든요. 사실은요. 깜깜한 저녁에 혼정님 혼정님 하면서 깨우죠. 왜 하면 딱 말 끝나기 전에 또 막 이렇게 움직이고 벚궁 나고 지금 주무시는 방 있죠. 딱 그 크기 안에 둘이 자면서요. 일어나서 이렇게 잡아 이렇게 안아주고 안아주고 뻘이 팍 튕기니까 할 수도 없고요. 그냥 무릎고 기도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다 하고 나면 안아주고 같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날 저녁에 사실 이제 그 낮에 그날 되기 낮에 이 아이와 네가 그럼 결정을 해라. 어떻게 할 거냐. 부모님에게 말하니까 그냥 그 아이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죽어도 나는 그냥 죽겠다. 아버지도 이 관제 때문에 나중에 돌아가셨고 어쨌든 피부 색깔도 파란색으로 돌아가셨고 약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 약이 그게 너무 막 징그럽고 소름 끼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 된 그 느낌을 받았는지 나는 더 이상 약을 안 먹고 내가 끊는다고 했을 때는 끊고 내가 이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 뜻을 따르겠다. 했는데 이거는 뭐 누가 봐도요. 아마 그 아이가 병원에 갔으면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 지금까지 이렇게 이 모양으로 놔뒀냐 했을 건데 다행히 그 하루를 넘겼어요. 그 뒤로 간지를 안 했습니다. 그 하루를 넘겼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저 같으면 아니면 또 보통 사람 같으면 그 하루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인터넷도 지져보고 그렇죠. 왜 간지 또 생겼지 이건 무슨 과정이지 아 이렇게 약을 끊으면 이렇게 생기고 나중에 어떻게 생길 거다. 정보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뭐를 받는 거예요. 계속요. 제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안을 받을 때 그 아이가 믿음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깁니다. 지금 이 아이가 선택한 것은 인터넷 아무것도 정보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만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회복되다는 사실.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간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만났더니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기적을 회복을 주셨다. 그런 많은 간증들을 하면서 그 어머니가 사진 게 저 카메라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그 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는 아찔하죠. 뭐가 아찔한 줄 아세요? 그 조그만 고비를 못 넘기고 약을 먹었다면 그게 아찔한 거예요. 정말 그런데 그게 참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잡겠다는 사실까지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흔들려 버리는 게 하루의 수도 없이 제 스스로 마음속에 그런데 이것은 옆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보호자 그거는 엄마나 부모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거기까지 가서는 누가 해야 돼요? 그 결정은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고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부인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저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그 고비를 넘겨버리고 회복되었을 때 굉장히 많이 울고 감사하고 그리고 참 나중에는 여기서 도끼지도 했거든요. 도끼지 도끼지도 하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참 많은 은혜를 끼셨는데요. 그래서 내가 어떤 뜻을 정했을 때 사실은 포기하고 딱 궤도 올라가면요. 마음이 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당신은 현대의학으로 이 방법으로는 도저히 못 삽니다. 했을 때 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쉬울 수 있는데 딱 두 길이 생기면 이것도 이것도 아닐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믿음이 필요하고 완전한 신뢰가 필요하고 또 그 뜻에 우리가 완전한 굴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그렇지 않을 때는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암이 또 커지나 아니면 또 뭔가 이상이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암담한 일들 암이 더 커지고 전이되고 재배된 일이 있더라도 길은 없잖아요. 사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메고 나갈 때 똑같은 마음으로 아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그 암이 회복될 수 있고 질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7년까지도 기다린 분이 있어요. 7년까지도 지금 살아계세요. 완치됐어요. 7년 만에 7년 만에 아니지만 10년 됐어요. 거의 10년 그때 그분이 저희 콤바 있는 사주였어 모였는데 지금 10년째 근데 완치는 7년째부터 받기 시작했지만 그 기다리는 기간 여러분 말이 쉽지요. 나중에 한번 제가 초청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말이 쉽지 7년 동안 유방암에 임파산암을 덩어리로 달고 나녔던 그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 사실은요. 근데 주위에 보면 이 사람은 몇 개월 만에 암이 없어졌는데 왜 나는 이게 안 없어지나 그런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요. 있겠죠. 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같이 정말 믿음으로 또 우리의 질병이 회복되고 그것이 설령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어떤 방법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면 훨씬 더 나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우리가 빨리 나사야 좋다 이거 아닙니다. 사실은 3개월 만에 암이 완치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가서 술, 담배하고 또 막 살면 또 생깁니다. 그렇죠. 또 생겨요. 저도 뭐 몇 개월 만에 암 완치된 분 많이 봤지만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느냐 아니거든요. 심지어 암이 3번, 4번까지 재발이 된 분 자연치로요. 병원치로도 말고 진짜 기적이 놀라운 일이에요. 3번, 4번까지 재발이 된 분도 지금까지 안 살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자연치유만 하면 완치가 되는 분이에요. 그것도 3, 4개월 폐암, 임파선암 말기인데 3, 4개월만 하면 딱 완치되고 6개월만 하면 완치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10년 가까이 살아다 돌아가시긴 했지만 몇 살도 못 사는 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얼마큼 기간에 낳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확신을 하고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매일 감사하고 기쁘고 활기차게 살아간다면 암세포 다 죽습니다. 다 소매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해. 감사하라. 이 세 가지 하루 종일 여러분 상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더 나은 자연치유의 여러분들이 뜻을 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